영어 대표자 안 맞으면 되니까 안 맞으면 되니까 나가면서 영어로 응원합니다 1버섯 1번레기 1번레기 2번레기 2번레기 3번레기 1번레기 패틴 всем가락 fist 탁 큼직하게 상하게 발 맞 긴 긴 거대라고 반복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놓쳐봐요 자세 잡고 자세 잡아서 잡아서 절로 놓치시고 달려 이게 문 닫아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약간 뒤로 저쪽으로 이렇게 미리 놓으세요 그냥 더 더 더 더 그렇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랑 여기서는 이렇게 가싹 올 수는 없잖아 이렇게 이게 낫다는 거야 좀 더 늦어봐요 더 그렇지 이제는 이렇게 안나와 일단 거기서 눕혀있는데 네 차라리 그렇게 한번 해봐 해보고 좋은 쪽으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봐요 안 걸린대 저는 이렇게 이렇게 3개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2개 2개 3개 5개 3개 5개 5개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